나무위키에 따르면 진화심리학자들은 너무나도 무식하고 멍청해서 자연선택이 진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모릅니다. 신경과학자 스티븐 로즈도 진화심리학을 비슷하게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버스가 쓴 진화심리학 교과서를 보십시오. 진화의 기재에는 자연선택 말고도 유전자 표류, 돌연변이, 창시자 효과, 유전자 병목 등도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유전자 표류나 돌연변이의 중요성을 기꺼이 인정한다고 말하면 나무위키와 스티븐 로즈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말로만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실제로 진화가설을 세울 때는 유전자 표류와 돌연변이를 무시한다는 점을 지적할 겁니다. 진화가설을 세울 때 유전자 표류와 돌연변이를 무시한다면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울 때는 검증 가능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포기합니다. 필연 개념과 우연 개념을 느슨하게 써보겠습니다. 자연선택은 진화의 필연적 측면입니다. 자연선택 이론을 끌어들여 진화 현상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 표류와 돌연변이는 진화의 우연적 측면입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지식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연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635만 4862년 전에 일어났던 유전자 표류를 끌어들이거나 286만 2503년 전에 어떤 남자의 정자 s8435454867에게 일어났던 돌연변이를 끌어들여서 인류 진화의 어떤 중대한 측면을 해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인과 사슬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자들이 유전자 표류나 돌연변이를 끌어들인 진화 가설을 전혀 또는 거의 세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기상학자들이 미국의 허리케인 을 예측하기 위해 북경에 사는 나비의 날개짓을 관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런 기상학자를 나비 효과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놀리면 안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유전자 표류나 돌연변이를 끌어들인 진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절대존엄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에 일어났던 유전자 표류나 돌연변이를 끌어들여서 인간 심리에 대한 진화 가설을 한번 세워서 검증해보라고요.